광주 북부경찰서는 우연히 주운 학생증으로 대학교 도서관을 무단 출입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광주 전남대학교 도서관에 무단으로 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대 주변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A씨는 우연히 주운 학생증으로 종종 도서관에 들어와 잠을 자거나 도서관 화장실에서 세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도서관 공용 컴퓨터로 음란 영상을 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으며 무단 출입경이나 실제 음란 영상을 봤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